짠 여기 미러에 나 보인다 쿠쿠쿠쿠쿠 이거는 코닥 미니샤투 화이트 제품이에요 너무 예쁘죠 즉석카메라 기능도 있으면서 포토프린트 기능도 있어요 키면 이런 완전 멋있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딱 바로 촬영해가지고 바로 인쇄를 누를 수도 있고 이렇게 핸드폰이랑 연동해가지고 프린트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진 한 장을 골라볼게요 버터북 여기 풍경이 예쁘니까 이거를 한번 뽑아볼게요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조금 공간이 남게 설정할 수도 있고 저는 공간이 없는 게 좋아요 완전 가득 채우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꾸미기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것도 붙일 수 있고요 이런 약간 이니셜 숫자 이런 거를 넣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이렇게 입력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브러쉬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거는 진짜 진짜 못해요 그리고 요 배경들이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진만 인쇄할 때 주로 사용을 잘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쇄를 누르면 전송을 합니다 뭐 잉크 말리고 이런 거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바로 이렇게 절취선 끊으면 완성입니다 너무 예쁘다 이쁜 사진들 많이 뽑아볼게요 이런 거 인테리어 엽서 같은 거 필요할 때 화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제공받은 포토프리터인데 코닥 미니샷2 레트로 폴라로이드 카메라 카트리지 60매까지 들어있는 상품이에요 이게 카트리지 60매까지 158,000원인데 보면 미니샷2가 149,000원이에요 158,000원 빼기 139,000원 9,000원 9,000원 9,000원인데 60장을 찍을 수 있어 그러면 150원 한 장에 150원 인 거예요 완전 대박인 거 같아요 기기에 사용하는 필름이 요건데 이게 세트로 구입하면 아까 9,000원이었는데 딱 두 배네요 그러면 한 장에 300원 이게 아 여기 300원 써져 있구나 이렇게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었구만 카트리지를 다 쓰면 올인원 카트리지여서 이 안에 잉크도 있고 필름도 10장 4장 돼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빼고 이거를 이 모양대로 똑같이 끼우기만 하는 끝이에요 그래서 교체 완료 이렇게 화질이 진짜 좋아요 몇 개만 더 뽑을까? 내일 일어나면 또 할 거 같아요 너무 예쁜데 제가 코로나 때 여기 벽면을 조금 끊었었는데 거기를 이어서 꾸미면 좋을 거 같아요 핀 사진 엄마랑 찍은 거 벚꽃 오 오 오 지혜한테 예전에 구매했던 치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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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마에 요인이 멘트는 요거 요거는 엄마 옷장에 있던 니트 쇼리인데 썽큼하지 않나요? 이쁘 요거는 보테가 오늘도 이렇게 찢어질 거 같은 에코백을 많이 자랐다 와 플라토너스도 많이 자랐어 이제 내일부터 마스크 해제예요 오늘까지가 이렇게 의무적으로 쎄네 마지막 날 아 힘들어 여행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뭐 먹을 거예요? 나 뭐 먹지? 이거는 별로 거 같은데 아니 아 근데 여기 자리 괜찮은 거 같아 응 맞아 맞아 너무 부쩍 부쩍 부쩍해 응 맞아 드세요 아 아 그때 그때예요? 네 작년 여름 아 여름에 된다? 응 그렇게 오래 안 됐네 그러게 1년만 안 되겠네 어 나도 그렇게 오래 하던데 나도 그렇게 오래 하던데 나도 그렇게 오래 하던데 회사들의 특징이 응 일을 막 전체적인 일을 잘 몰라 원래 회사라는 게 거래처 하나가 잘 돼있으면 맞아 그렇지 좀 힘들긴 하겠지 걔네 하고 싶은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응 좋아할 줄 알아서 약간 내가 약간 내가 이거 같이 먹을래 아 이거를? 안에도 넣어가지고 응 당근이랑 당근이랑 연어랑 어울리나? 맛있어 맛있어? 응 새콤해 나는 새콤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뭐가 다르다는 건지 이거 두 장만 뽑는다 두 장만 뽑는다 최대 다섯 장까지 가능하게 두 장만 뽑는다 어 야 나름 잘 나왔는데 사진 내 카메라 좋네 나름 괜찮지 응 맞아 화질 생각보다 괜찮아 으흥 군매venir 할 때 당연하지 상대방 이거 스타트 가보자 여행옷이 다 왔어요 이제 여름옷 써야해요 이제 여름옷 써야해요 여름옷 써야해요 밑에가 프릴도 많아서 프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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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라우드 그런거야? 클라우드 카페 여기 카페 아니겠지? 화분이 있어야 잘 자라는 식물인거야? 너무 예뻐 여기 은근 사람 많은데? 여기다 하나 둘 셋 예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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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분위기 있어 나 잘 찍었어 됐어 됐어 마스킹 테이프로 탁 야 이거 봐봐 진짜 오 잘 나왔다 오 잘 나왔어 오 잘 나왔어 마음에 들어 근데 약간 픽하면 포즈를 예쁘다 포즈를 살짝 긴티지한 포즈를 해야하나? 아니 어 공주같아 그냥 좀 나댔을걸? 좀 이상한거였어 카페에서 먹방 하나 찍었어 찍었지 누가 어떤걸 더 어떤 사진이 더 예쁜지 투표해주세요 내가 찍는게 아니 필터 카메라의 느낌을 제대로 담은 사진이 어떤거였지 1번 2번 난 이거 내가 잘 찍었지 이거 이거지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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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